분당 정자동에 있는 카페 월라수목검또일 카페의 위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자동에 있는 월라수목검또일 카페를 소개하기 위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정자역입니다. 지하철역 정자역입니다. 그리고 2번 출구로 나옵니다. 여기에 2번 출구로 나오면 여기가 현재 탄천입니다. 탄천이 이렇게 서울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2번 출구나 1번 출구로 나온 다음에 혹은 6번 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2번 출구로 나왔다면 6번 출구 쪽으로 와서 이게 6번 출구입니다. 정자역 6번 출구입니다. 정자역 지하철 정자역 6번 출구에서 여기서 여기서 6번 출구 쪽으로 쭉 올라와서 6번 출구에서 올라와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계속 올라오면은 여기 국내 사거리는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요. 이 다리 이름이 정자역입니다. 정자역 요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다리 건너면은 다리 끝나는 거리에서 너티 사거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너티 사거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여기 보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여기 너티 사거리에서 대각선을 보면은 여기가 나무가 많이 있어요. 나무 뒤쪽에 거기에 월나서목금토열 카페가 있습니다. 간판이 조그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정자역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면 됩니다. 정자역에서 이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에서 보세요. 다시 보여드리면 정자역 2번 출구나 6번 출구로 나와서 6번 출구로 나와서 2번에 6번 출구로 나와서 쭉 올라옵니다. 서울 방향입니다. 여기 서울 쪽으로 가는 버스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국내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요. 그래서 정자역을 건너서 다리를 건네자마자 너티 사거리가 됩니다. 너티 사거리에서 대각선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월나서목금토열 카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월나서목금토열 카페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l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